과거 일본에서는 아이들을 속아내는 끔찍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비키는 생활고나 머그립을 줄이기 위해 키울 아이만 남기고 나머지 아이들을 속아내는 지금은 사라진 일본의 끔찍한 풍습 중 하나인데요. 이 충격적인 풍습은 1950년대까지도 지속되었으며 온천으로 인한 높았던 위생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비키로 죽은 아이들은 대부분 장례식 없이 버려졌는데 에도시대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의 현에서 살해되는 아이만 7에서 8만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이의 심각함을 느껴 결국 1898년 형법에서 마비키를 살인죄로 규정했는데 하지만 마비키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1930년대까지도 전통으로 계속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